산업인들은 거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실제로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초창기 우리의 다락방을 시작해서 지금 오전종조까지 하나님은 실제적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오천종족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의 대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없는 일일 겁니다. 오천종족이란 말은 완전히 어림 속에 있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뭐 대통령이 아파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일부 초청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인 여러분들의 근본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다섯 개가지가 나오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이 나오죠. 너로 말미야마.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기념비적인 축복을 얘기했어요. 너로 능히 당할지 합시다. 쉽게 말하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기야 하겠다. 그래서 너로 능히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나는 이게 잘 안될까 하는 걸 지금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산업인이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회도 섬기고 목회자도 이렇게 섬기고 이래 하고 싶잖아요. 그러고 실제 복음운동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뭐 세상 얘기는 참고해야 되고 잡살이 그 아무 효과가거든요. 내가 실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는 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이제 공상에 빠지는 거고요. 허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제 망상에 빠진 거거든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한다. 그 이제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딱 걸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걸린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에 또 걸려버려요. 그래서 네피리미가 걸린 줄 알았는데 네피리미가 걸린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바벨탑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를 쓰던 무너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요. 굉장히 머리가 기능 발전이 돼요. 그렇죠? 나이가 들은데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일본말 외우고 이러면 기능 발전이 돼요. 그게 냅니다. 그런데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24 기도로 바꿔온 겁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고민을 계속 하고 하면요. 발전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나의 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다운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머리는 좋아졌는데 영증은 좋아 버려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많은 건 보이는데 우울증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예를 세 명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24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노예로, 감옥으로. 그것도 긴 세월으로. 분명히 죽습니다. 24 기도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죠? 산업인과 중재료인과 찾아내야 됩니다. 24 기도 행복을. 그것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수천명의 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깊은 생각을 했더라면 죽습니다. 혼란이와 스스로 죽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다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양사방에 쫓기는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더라면 분명히 여기 빠집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다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것이 옵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것은 응답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응답의 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제일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계속하고 싶으면 봅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부탁했던 세 가지들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른 그 장소가 이방인의 딸, 아이들의 딸, 기도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 이방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도한 아주 중요한 현장이 치유의 딸이었습니다. 세 가지 나오죠. 바울이 마음먹고 찾아간 데가 회당입니다. 뭡니까? 그게 아이들의 딸입니다. 이걸 놓고 말한 것이 여러분의 산업이 영원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 25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응답이 안 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진짜 행복과 힘을 놓친 겁니다. 10여도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요.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듣는 소리 듣고 틀린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 어떻게 되겠죠? 그때서는 아무 응답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꼭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본래 주셨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산업 지금도 있습니다. 방주의 산업 사람을 살려야 되니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주셨던 출갈대아의 산업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살리려면 이걸 하게 되고요. 이걸 누리면요. 근본을 찾겠네요. 너는 복의 권한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았군요. 하시면 돼요. 진지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이겁니다. 안 그러면 살지를 못해요. 나는 전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이단 누명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얘기에요. 육신의 얘기밖에 안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죠? 진짭니다. 나에게 영적인 얘기로 도움을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힘 얻은 게 이 상임위원 어른들 만나면서요. 나 영적 힘 얻은 게 많아요. 그 외에 나는 걸어오는 게 전부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육신 건강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요걸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동의 19양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어요. 자, 원래 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네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심지어 만물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하여 방교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미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보입니다. 그거를 가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다민족이 올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민족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눈치쳐야 됩니다. 배달 민족 좋은 말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원래 다민족이 아니에요.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틀린 단어를 만든 겁니다. 유대인이 틀린 단어를 만드는데 선민. 잘못된 얘기에요. 뭐 배달의 민족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다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걸 빨리 지시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지금 한국 음식이 세계화 되고 있습니다. 냄새도 막기 힘든 건데 이게 세계화 되고 있습니다. 라멘이 끓였다면 온 호텔에 다 퍼져 버립니다. 김치국 끓였다면 온 호텔에 난리 나버려요. 한국 음악 난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빨리 눈치채야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한국을 세계보금하도록 세계화의 일터를 만드는 겁니다. 빨리 눈치채야죠. 이 바울이 아브라함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커녕 죽음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사람도 안 돼. 이때 깨닫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 정리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고받는 것을 영원히 줄이라. 그때부터 단어를 삭히시겠어요. 이 죽음을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에 가병을 두었어요. 300명이라면 가병을 두었어요. 전쟁의 이익을 만들고요. 결국은 또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또 얘기하십니다. 모레아산 사건이죠. 또 얘기합니다. 이삭 대신의 수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합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 은약을 다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해서요 이렇게 이십사는 뭐로 하면 되느냐 건강 위주로요 대화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귀에다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대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왜 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마음에 대답합니다. 니나 잘해라. 대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에 25 기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은 미국까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의 역사로 전 세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 기도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어떨 때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가지 기도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걸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겠죠. 중요하죠. 이것이 25의 역.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작품이 나와요. 이것이 영원입니다. 이것이 영원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도 여러분은 저는 언제든지 늘 편안하게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병도 이기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나이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건강, 회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세계 살릴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24기도로 모든 것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